ıyorum 엄마 아직도 자면 어떡해 뭐야? 뭐? 무엇이야? 나 늦었단 말야 엄마가 또 계곡을 했잖아 엄마가 또 계곡을 했잖아 나 선생님한테 혼내면 어떡해 지금 바로 출연하는데? 지금 학교가 늦었어 아 미안 아 미안 아 네 선생님 저 은희 엄만데요 은희가 오늘 너무 많이 아파서 등교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꼭 학교 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야 너 오늘 학교 안 가면 되는 거야? 너 오늘 간만에 학교도 안 가는데 엄마가 너네 꼭 놀이공원 갈게 엄마가 이제 학교 안 가는데 엄마가 이제 학교 안 가는데 엄마가 이제 학교 안 가는데